2022년 10월 29일 맨시티의 미션이었죠. 혼란드 없이 경기를 이겨라. 예 성공을 했습니다. 어려웠지만. 이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어야죠. 근데 잇몸이라기엔 이 선수는 크고 딴딴하죠. 맨시티는 레스터에게 근근히 뭐 2대4, 2대5 그리고 커뮤니티 쉴드 0대1. 종종 그런 악몽이 있었는데 이번엔 잘 떨쳐냈습니다. 자 이탈리아 스카이블루로 가볼까요? 네 이날이 디에고 마라도나의 생일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때마침 홈경기였는데 오시맨의 해트트릭쇼 아주 잘 봤습니다. 이걸로 나폴리는 13연승이죠? 15-16시즌 유벤투스가 13연승 거둘 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당연하다시피 우승이죠. 하늘에서 마라도나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나폴리의 올시즌 성과 여부는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다른 팀들을 저 패고 있으니까요. 이제 다음 목적지 안필드에서 14연승 도전! 이 경기가 매우 기대됩니다. 콘트넘은 스포르팅전 때문에 아직도 멘탈이 나가있나 싶었어요. 진짜 걔 노답이다 싶었는데? 세세뇽, 벤 데이비스, 그리고 추가시간에 벤턴 구르 그렇게 차근차근히 대역전을 해냈어요. 암스테르담의 기적을 떠오르게 만들었어요. 모우라 역할을 셋이 나눠서 했을 뿐 형태는 거의 비슷하죠?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첼시의 포터 감독을 칭찬했었는데요. 그러자마자 아 첼시 팬들에게 미안합니다. 괜히. 부임 후 첫 패를 친정팀 원전 경기가서 그것도 아주 개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빅클럽 상대로 계속 득점하고 있는 이 선수. 트로사르의 주가 상승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트랜스퍼마켓. 모임에 알아서 했거지? 근데 이런 엠블럼에 이런 유니폼 가진 팀이 축구를 잘하고 있으니까 간지가 납니다. 개인적으로. EPL의 포루투가 되려나요? 유벤투스의 21세기에 태어난 아가양들이 사실상 승리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올드레이디에게. 3연속 무실점 승리야! 리그에서는 말이야. 이제 알레그리인 인정? 챔스에 대해서 말해볼까? 네. 그런다고 충격적인 챔스 탈락에 용서받진 못하겠죠. 아까 나폴레 경기 때 소환됐었던 이 사람은 참 잘했었는데 현재 감독인 이 아저씨의 시험대가 앞으로 두 차례 다가옵니다. 이 데르비 디탈리아를 앞둔 상대편 인테르는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날 경기도 여유롭게 이겼고 챔스 16강 자리가 이미 예약되어 있고 다음 경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고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인테르 레전드이자 트래블 멤버 일드라고 데안스탄코비치 삼돌의 감독으로서 쯔세베메아짜에 돌아온 그를 팬들이 당연히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 형님은 12년 사이에 외모가 너무 많이 변하는 바람에 살 찌우고 머리 밀고 수염은 더부룩 좀 많이 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덜덜덜 자 이곳은 안필드 여러분 안필드가 어떤 곳입니까? 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머지사이드에 위치한 빨간 축구장이에요. 반다이크와 함께라도 질 수도 있죠. 리그에서 오랫동안 함께한 그 공식이 이날 깨졌습니다. 리즈한테 지난 노팅엄전에 이어 연패에요. 근데 그 다음 안필드에 오는 손님이 이 형님들이죠. 후덜들 근데 또 모르겠어요. 맨시티를 잡고 이러는 거 보면 아무튼 현재까지 의적풀 컨셉 제대로입니다. 자 그럼 일요일 리그 경기로 돌아옵니다.